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빌라. 힘들게 마련한 전셋집.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20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 이사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나갈 수 없다는데요. 바로 잠적해버린 집주인 때문입니다. 역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언제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다구를 다 버려버려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단독방이 있어요.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또 있다. 다른 세입자를 만나봤습니다. 결혼자금 대출 받아서 마련한 집인데 지금 보증금 2억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어요. 1억 4천이 대출이고 나머지가 제 돈입니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결혼자금으로 모은 돈이고요. 이 집 대출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해서 살수를 미리 구해놓았기 때문에 거기도 대출을 받은 거나 이중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대출 총액이 그러면 3억 5천? 이중은 100만 가까이. 네 맞습니다. 넘어요.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 된 상황이죠. 무리한 대출로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황. 비워버린 보금자리.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말도 없이 바뀐 거예요. OO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OO이라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OO이라고 알고 연락을 했던 건데. 지금 알게 된 사실은 그게 OO이 아니고. 엄마가 다 그 번호로 세입자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인 딸 대신 엄마가 세입자를 관리했다는 것. 이 빌라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딸이 아닌 큰 딸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가 빌라의 주인이다. 두 딸과 빌라를 계약한 엄마 세 모녀가 집주인인 건데요. OO씨가 집주인이 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연락했던 사람이 다 그 엄마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상관없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OO에프에 그분하고 상관계약을 했다가 그 분이 OO만 지금 파신 거예요. 따님이랑 그 사람이랑 대리인이랑 보증금인가? 너랑 주민등록증. 제 따님이랑 본인 거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4채 중에 12채를 보유한 세 모녀. 명이는 딸들이었습니다. 두 딸의 명의로 계약한 엄마. 게다가 피해자가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많아요. 이곳만이 아니다. 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OO 명의랑 OO 명의. 둘이서 갖고 있는 명의가 80% 정도 두 자매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 건물도 두 딸의 명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OO이라는 분이 여기 오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는 건축주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한다고. OO 명의로 저희가 대리로 가족관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엄마라고 그때 도장을 갖고 와서 계약을 새로 다시.